오늘도 산상설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산상설교는 우리 RF 성경 배움터 RF 성경 교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인터넷, 보금, 방송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인터넷 보금 방송에 오면 같이 참여해서 공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본격적으로 산상설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5장은 무엇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삶의 원리 6장은 삶의 목적 7장은 삶의 기준 우리가 첫 번째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서 묻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4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하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인가 사랑인가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해졌다 즉 십일주도 없어지고 주일 성수도 다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저 사랑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맞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율법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오른 눈이 범죄하면 뭐 해요? 찍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오른 눈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른 눈뿐만 아니죠? 어떤 눈이요? 왼쪽 눈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 이야기는 그겁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뭘 갖고 따지면? 율법 갖고 따지면 지금 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죠?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나쁜 걸까요? 단순하게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의의가 누구보다도 바리세인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드러난 율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잘라보자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가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성한 것이 없이 다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 두 개 나왔죠 우리가 누구처럼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어때요? 내가 착함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부터 봐야 돼요 우리들이 오른손이 됐든지 또는 오른 눈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살인한다 그러면 뭐예요? 손으로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으로도 행한 걸 말아요 그렇죠 생각 마음이죠 이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이 이제 아주 재밌게 적어졌어요 십계명이 일계명에서 사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그냥 두자고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두자고요 인간에게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십계명은 뭐로 끝나요?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은요 마음으로 끝납니다 뭐로 끝나요? 마음으로 끝나요 뭐예요? 탄심하지 말라 무엇을 마음으로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덕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거짓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쭉 적어진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음으로 탐하지 말라 마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인과 간음의 애를 들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율법의 범위 살인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애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나가라 하는 거 이제 바보라 뭐 이렇게 멍청하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번역에 보면 까닭이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너희에게 이루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냈죠 여기에 따르면 누구도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수님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분노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빠진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문제는 이유도 없이 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자기 감정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분노할 만한 사건 이번에도 미국에서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50여 명을 그냥 무차별하게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테러리즘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구의역 사건 이런 걸 보면 백성들이 노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유가 없어요 왜 분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데 이런 자마다 뭐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바보라고 그러다든지 결국 이게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칼로 총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로 지금 여기에서는요 무엇으로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예요 말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신문지상 같은 데서도 보면 특히 한국 신문 같은 데 그냥 카더라 통신 미국에는 분명하지 못한 걸 가지고서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찌라시 신문들은 빼고요 찌라시 신문들 빼고 일반 지상 신문들이 이걸 가지고서 기사화 시키면요 그 기자라든지 편집장이든지 다 잘려버려요 이게 그냥 카드라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한국에는 잘 통하죠 그냥 카드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건이 다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로 죽여요 말로 죽이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요한일서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그랬냐면 어떤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죽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 그랬으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단순하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혀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한번 가늠의 문제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가면요 이제 더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것을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를 듣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보려고 그래요 또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뭐가 생각나 어 내가 그 친구하고 한바탕 뭐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칼로만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말로도 사람을 상처 입혔거나 또 생각으로도 뭐예요 뭔가 미워했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들려다 보니까 누가 없어 어제 한바탕 했던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네 그러면 이제는 예배 보는 거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형제한테 가야 돼요 그 싸웠던 형제에게 가가지고 뭐 해요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뭐 해 드려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근데 형제가 뭐 말로 상처를 줬다 또 생각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라 하이하고 와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예배 볼 자가 여기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어때요 뭐 하러 가야 돼 사과를 하더니 화해하러 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감히 너희들끼리 살이 나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리 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칼로 사람 안 찔러주겠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상처 준 적 없느냐 거기는 뭐예요 할 말 없잖아요 누군가 내 말로 상처 준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 성경 전체를 확산시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은 몰라도 가서 내가 생각으로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와서 예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인죄를 지고는 예배 보러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기준으로 보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예배하러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바리세인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율법을 따지게 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볼 자도 없고요 교회는 그걸로 문 닫아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이 말은 어떤 사람도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너희들이 살인을 했느냐 그러면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일단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런데 이게 화해가 안 이뤄지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소를 했어 그럼 이제 어디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뭐하라 화해해라 그럼 이거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고발하는 자 있죠 사탄마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기준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라 그랬는데 고소합니다 그럼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해요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26절 이게 무서워 진실론 니게 이르노니 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치 빚 갚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단 일전이라도 단 이론이라도 갚기 전에는 어디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무엇인가 화해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결코 어디에서 나올 수 없어요 지혜에서 그렇죠 죄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범해야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범해도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른눈이 범죄하면 뭐예요 오른눈 뽑아내고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 뽑아내고 그래서 다 뽑아내어요 뽑아내다 보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천국 갈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머리에는 뭐 썼어요 가시멸류관 뭐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에 뭐 지었어요 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리고 옆구리에는 또 창으로 또 찔러버렸어 우리의 뭐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 가슴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에 못 받고 가시멸류관을 쓰고 창으로 찔림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뭐요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천국 가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간음 문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뭐요 나는 너희에게 이루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나 뭐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마음이야 어떤 사람과 성적인 범죄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으로도 자기의 아내가 있고 자기의 뭐가 있는데 마음속으로도 한눈을 팔면 뭐 했다 간음하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도 따진다 마음으로도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죠 그래서 아까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이것이 29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따지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바로 해석해보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또 일러스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실은 옛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법이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조선시대에 또 그랬지 또 그랬지 이혼을 여자를 버린 게 결혼을 깬다 안 깬다는 실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남자 손에 달렸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자가 이혼 안 할래 그래도 여자가 뭐라 그래 이혼 할래 그래갖고 또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말에 참 여자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죠 소박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소박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게 옛날 이스라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 저 여자하고 살기 싫다 그러면 뭘 저 이혼하자 그랬고 이혼증서를 줬어요 그럼 이혼이 돼요 여자는 어떨 경우에는 영문도 없이 내가 왜 이혼당해야 돼 아 너 나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증서 주면 끝나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누구든지 음행한 뭔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왜 이혼증서를 주자고 그랬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도 그랬으니까 모세율법이 아 그러면 이혼증사라도 뭔가는 있어야 이혼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 성경은 동성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란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거 이유 없이는 이거 역시도 그래요 호세야사 같은 데 보면은요 실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고의로 시켰죠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냥 또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요 돈 줘가면서 다시 빼와요 그걸 몇 차례 해요 그래도 그래요 그렇게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를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에 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해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뭐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만일에 그렇게 하면 뭐한다 이게 간음한다는 거예요 간음 그런데 이것을 이유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 여자에게 자 음행한 이후로 여자가 잘못했죠 장가하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의 이혼에 관해서는 이혼이란 뭐다 없답니다 이거요 물론 하나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 저 로마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이 없으면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이혼하자 그러면 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이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이 많은 세대에 우리는 기독교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넘어가십시다 자 맹세에 대해서 이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혼의 이 율법의 발음 맹세 또 애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한 번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디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잘못 해석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용어에 무슨 말인고 하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맹세해요 안해요 하죠 서약해야죠 서약 안하면 두레자가 부부되면 공포해요 안해요 안하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요 안해요 하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순하게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시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자고 있는 거예요 지키자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죠 한 번 말한 건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어? 그거 약속 지켰다간 누가 손에 가나 내가 손에 가나 그래도 한 약속은 뭐예요 지켜져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 약속은 따로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약속인 거죠 이게 미국에는 미국에는 몇세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18세예요 법적인 게 한국은 포에버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좀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섬긴다고 공경했을 때에 언제까지 포에버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일본 같은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지켜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것만큼만 갚으면 돼요 달라요 동양이라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왜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뭐예요 뭐 기른 정 나은 정 어떤 게 더 세요 나은 정이에요 그냥 태어나게 해주었다는 단지 그 하나 때문에 뭐예요 영원히 갚아야 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갚아요 포에버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봐야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느 민족보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이제 요새 아이들은 어떨까요 좀 안 그럴 것 같아 좀 발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 이제 좀 이번 주일날 좀 교회 조금 한 번 좀 나오시죠 그러면 아 요거 또 기억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야 너 그 일 한 적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맹세코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나 그런지 한 적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너 다시는 그거 하지마 그러면 내가 맹세코 안 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하지마 그러면 뭐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뭘 걸고 내 생명 걸고 누구의 이름 걸고 부모 이름 걸고 어떤 사람도 오면 그렇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제 허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돈 줄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어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러잖아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간혹 약속해야 되고 맹세해야 되고 또 연초가 되면 뭐요 하나님 나이 올해는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쓰다 보면은 연초부터 이제 연말까지 계획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발표하잖아요 이것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그러면 뭐 계획서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우리가 세례 줄 때도 그러잖아요 아 이제는 세례를 이제 이번에 받으면 적어도 교회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주일날을 꼭 지키시고 또 뭐 또 하라 그래요 11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 이것도 다 맹세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까 그런 거예요 무엇을 걸고 너 그거 정말 안 했어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아니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못하게 되면 어쩔 거예요 그거 아니 누구 걸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부모를 섬길 때 뭘로 섬겨요 돈이 없으면 몰라도 일단은 지금이야 뭐 나라에서 뭐 이제 연금도 주고 미국에는 가장 기초 생활비를 주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섬겨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들 중에 부모에게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뭐 됐다 그래요 고르반대였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누구 해 주었다 하나님께 드림받이었다 그래서 못 준대요 지금 누구 걸고 넘어간 거야 하나님 걸고 그냥 주기 싫으면 시를 타고 그래야죠 왜 정직하지 못하게 아니면 아니요 아니 저 부모님 앞에 줄 돈 없어요 그럴 마음은 없어요 이러면 됐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바침받이었으므로 나는 부모에게 줄 게 없습니다 이러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고의 개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 개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내 부모를 공경하란대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부모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어느 종교나 철학에도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랬는데 뭘 걸고 꼭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말이죠 이걸 사용해가지고 뭔 개명하게 빠져나가려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있는데 아이 그 저 저 갈 수 없는 것을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 같은 말이라도 이번 주는 교회 나오죠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노력해 볼게요 아 그리고 못 나오면 못 나오더라도 근데 꼭 이런 말 걸어가지고 뭐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 할 수 없는 걸 갖고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핑계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살아갈 때에 그냥 한다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걸 뭘 사족을 걸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 적어도 율법에 관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율법을 뭐 하더라 행위로만 행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로도 하는 거 생각으로도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율법을 지키지 말한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도 11조에 관해서요 너희들이 뭐 해양과 박하와 이런 11조를 들이면서도 뭐는 지키지 않았다 마음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와 신과 이런 걸 안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예 그랬죠 나는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정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